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지려고 제 별명들을 좀 소개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뭐랑 비슷해요? 동물 중에 공 여러분 안녕? 나 폼이야 비슷했어요? 주로 나 공쪽이에요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반달궁처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빨리 친해지려고 자 이 영화 모셔요 이태리 말에 남성 명사 그러니까 남자 뒤에는 O가 붙어요 O 그리고 여자 이름 B는 A R가 붙어요 발레하는 여자를 뭐라고 부를까요? 발레리나 발레리나 발레하는 남자를 발레리노 발레리노 라고 해요 그래요 그죠? 마리아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예요 마리아 여자예요 같은 이름의 남자 이름이 마리오예요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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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아 반짝반짝 작은 별 한번 불러볼까? 반짝반짝 작은 별 I am not getting to it 와우 박수 막입니다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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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여러분, 알파벳 어떻게 외웠어? 시작! A, B, C, D, E, N, J H, I, J, K, L, M, L, P Q, R, S, P, U, V W, S, Y, N, G Now I know my ABC And I come to sing and sing A, B, C, D, E, N,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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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이 숲속 마을 꼬마 대장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빛 생긴까? 모든 뽀로로를 불러봐요 뽀로뽀로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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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로뽀로뽀로뽀로 뽀로뽀로뽀로 뽀로뽀로 뽀로뽀로 뽀로뽀로뽀로 뽀로뽀로뽀로 뽀로뽀로apple 택한 뽀로뽀로 뽀 뽀 Why, then why can't I? 흐릇 다른 곳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사는 게 무엇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유월의 어린 멋진 나를 일 자 감사합니다 그라비 아우 고마워 끝까지 그라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건강하고 모든 분들 잘하고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